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씨백기 게임을 할건데 오늘 1대4 게임을 해볼겁니다 지금 컨셉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오늘 챌린지인데 제 친구들 4대1로 수박 씨백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벌칙은요 이거에 진 사람은 여기에 물 가득 바퀴스를 담아가지고 갈리장됐다 이렇게 해볼겁니다 어떤 벌칙인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조사님 조사님 잠깐만 조사님 뭐 잡으셨어요 오늘? 대단하게 오늘 뭐 잡으셨어요? 떡지랑 실이 이거 다 제가 잡으면 이걸요? 이걸요? 아아 갑니다 오늘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 바로 물벼락 맡깁니다 알아서 운빨에 맡기세요 나 기다려봐 나도 해야지 자 갑니다 안내해볼게 가위가위고 아 아 남다른 주먹이지 나 왜 이렇게 하지 않냐? 대빡신다 오케이 받을 게 없어 안내해볼게 가위가위고 아 쫄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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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짠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하지만 나갔다니깐 짠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나 맞은거 아니야? 나 진짜 맞은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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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뒤들간다 싫어 가위바위보 야 물 받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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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물 받으러 가볼게요 물 받으러 갑시다 자 일단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upre파이터 벌칙 갑니다 하나 둘 셋 오호 저렇게 있으려 저렇게 있으려 저렇게 있으려 저렇게 있으려 괜찮아? 야 소감 어땠어 어땠어 소감 미치려드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가위바위보 아름답게 막기 쉬운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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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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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절대 못채다 가위바위보 아... 이걸 맞아야 된다고?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복지혈전 가자. 하늘에서 비가 오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까 물 벗을 때 너랑 내려요, 근데. 아, 갑자기. 저리로 가세요. 아, 잠깐만. 옆으로 좋아. 옆으로 좋아. 야, 옆으로. 하아... 하아... 위막에 딱 좋은 날씨구만. 으악! 가버려. 오, 깜짝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노해. 한 번 더해, 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둘, 셋. 친막, 친막. 친막, 친막. 친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가위, 가위, 고. 또 나야? 이거 또 나야? 아, 잠시만. 아, 또 혹시 뭐. 가위, 가위, 고. 으악!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 개인, 두 번 걸린. 안 되세요. 팔찌. 야, 맞을 테니까 한 번 더 해. 맞을 테니까 한 번 더 해. 아, 일단 정확한 룰을 말씀드리면, 얼굴에 씨앗을 뱉을건데, 그만먹어. 아무튼 얼굴에 씨앗을 뱉어서 저는 4개를 붙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카운트 세주시면 지금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붙으면은 감독님께 확인 받으면 돼요 그리고 통과를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자 숫자 세주세요 3, 2, 1, GO! 3, 2, 1, GO! 3, 2, GO! 3, 2, GO! 3, 2, GO! 3, GO! 3, GO! 웃기해 봐! 웃기해 봐! 나한테 준비해! 4, GO! 4, GO! 5, GO! 5, GO! 5, GO! 오케이 통과! 웃기지 말아봐! 웃기지 말아봐! 웃기지 말아봐! 통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그냥 끝! 어! 일단 두개 두개! 둘개! 두개, 두개! 두개! 넘기지 말아봐! 왜 안되지? 세개! 세개 세개! 세개 세개! 안 붙었어! 세개! 하나 하면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하나만 이긴다! 으흐흐흫 으흐흫 하하핳 으흐흐흐흫 으흐흔흫 으흐흫 아 네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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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흫 야 야 조을 앉으세요 야 앉으세요 조 안주세요 여기 조을 앉으세요 바퀴스 야 자 마무리하세요 일단 마무리해보세요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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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벌칙 수행!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병 3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고! 오! 오! 오!